이거 우리도 지키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? 아, 두 개를 없앨 거예요. 모기가 뿌려주세요? 네. 제 거 아까 어디 갔어요? 난리가 났네. 시큼한 게 너무 예쁘네. 이게 옷 시큼한 데도 들러붙더라고. 다 뿌려드려요? 풀었어. 뒤에. 다 뿌렸네. 이거 더 갖고 와야 되겠네. 가늘네, 진짜. 네, 이거 더 갖고 와야 되겠네. 가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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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늘네 가늘네. 가늘네 자막 bi很 ederim. via